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동인천, 동인천과는 굽힌 열차로 노량진역부터 구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차하며 개봉, 역복, 부천, 송래, 부평, 주안, 제몰보, 동인천역에만 정차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금지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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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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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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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서동탄이 신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평열차로 다음 정차할 역은 개봉, 개봉역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이 station number is 141,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for Soedontang or Xinchang. This train stops only at some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is is an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Geibang, please watch your step. The next stop is great. SGT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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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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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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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척추, 관절, 뇌과의 건강한 주인공, 건축영원, 영광역 1번 주위에 있습니다. This stop is Yok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station number is 146.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an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Bouchon, Bouchon University. 척추, 관절, 뇌과 치료 후 달라지는 당신은 건강한 주인공, 건축영원은 역공역 1번 주구에 있습니다. Aslanнем unos 6명, Bouchon University.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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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おい정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철도에서ître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정책과 정당 승차권 이용구객의 관리보고를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이 없거나 할인 또는 무인 승차권을 기정사항을 통해 원희룡과 30대의 강가우림이 부과되어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역은 부평 가톨릭대 인천성무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 정찰력은 동압역입니다. 부평 가톨릭대 인천성무병원역입니다. 부평 가톨릭대 인천성무병원역입니다. 중개사 학원, 에듀웰 주택관리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부평역 지하상가 3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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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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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